아아! 아아아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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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! 죽지마! 야아! 아아아아! 아아! 아! 아! 여보세요! 빨리 일로 가요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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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! 야아! 야야야야!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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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이런 경우 있네! 야! 뚝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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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딱이가 누구냐고? 이거 악써서 안 돼! 야! 야야야야야! 뚝딱! 와! 아아! 아아! 왜 어디? 뚝딱! 으아아아! 아아! 발 놀라가야! 으아아아아아!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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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순아! 나 게임한다이! 애순아! 애! 레나 치기! 레나 치기! 치기 치기 치기!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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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광고가 나와버려. 맨 인형 옷 입히고 인형 신발 씻긴 거 그런 거 마냥. 캐릭터가 죽었으면 응원을 해줘야지. 응? 바로 그냥 인형 옷 입히고 나와버린다는 거야. 바로 직접 나와버려. 나는 내가 인형 저기한다고 하면 내가 막 죽으면 힘내서요. 우리 인형이 응원을 합니다. 힘내서요. 하이팅 하겄는데 바로 죽자마자 그냥 인형 나왔어. 이거 사라고 하고 신발 씻기고 그냥. 좀 경기가 있었는데 그냥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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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팩 죽고 팩 죽고 의욕이 없더라고. 내가 살리려고 엄청 내가 똥꼬미한테 불 살리려고 내가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거미가 살 의욕이 없더라고. 그래서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. 나도 너 때문에 나도 열받아서 죽겠다 그러고 내가 그냥 나와버렸어. 똑딱!